인공지능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지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. 단순하게 더 많이, 더 빨리 일을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닙니다. 뇌의 목적은 주어진 과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안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. 우리의 뇌는 컴퓨터와는 다릅니다. 컴퓨터는 주어진 조건내에서 빨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뇌는 연결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머리가 좋아지고 싶으세요? 달리기나 춤이 뇌의 신경세포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뇌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. 학습은 뇌라는 숲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. 여러 사람이 되풀이해서 그 발자취를 걸어가면 나중에는 고속도로와 같이 큰 길이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학습을 통한 뇌의 변화입니다. 이 강좌에서는 학습, 사회성, 자아, 의식, 정서 등의 주제에 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. 인공지능과 차별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